처음에 처음 들으셨을 때 어떠셨어요? 야 이게 세상에 내가 너무 하고 싶었던 일이잖아요. 너무 신나는 거예요. 그래서 내가 나 할 거야 할 거야 할 거야 이렇게 얘기했는데 너 이거 이상한 프로그램 있어. 다른 남자랑 살아보는 거래. 얼마나 통쾌한 줄 아세요? 너무 통쾌한 거야. 글쎄 저는 뭐 그렇게 잘생긴 사람을 원하진 않아요. 저는 정우성 씨 좋던데요. 그런 척하지는 않은 거 막.